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번에는 걱정 없는 주식 3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걱정 없는 주식 첫번째 셀트리온, 두번째 NC 소프트, 세번째 LG 생활건강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셀트리온도 공부해 봤지만 걱정이 없었고 NC 소프트도 LG 생활건강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들어가 볼게요. 셀트리온, 뭐하는 회사인지 다 아시죠? 바이오회사고 이게 주사제. 주사에다 약을 태아가 아니고 단백질, 바이오 생체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성분하고 똑같은 몸속에 살아있는 외부의 세포에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 그걸 잡아 죽이는 백혈구 같은 그런 단백질을 이용해 가지고 외부에서 침투한 세균들, 병균들을 죽일 수 있는 그냥 일반 알약, 제넥신 계열이라고 하는데 제네릭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 복제약보다는 그거는 굉장히 복제하기 쉽다라면 자전거 정도 복제하는 수준이라면 바이오 복제약은 한 비행기를 복제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엔진, 껍데기는 만들 수 있지만 안에 엔진, 통신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거를 너무 탑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이 이 매출은 전체 매출이 아니고 그냥 요거는 퍼센테이지 보는 데만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매출의 한 92%가 내수인데 내수가 아니라 이렇게 92%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용역 대신 만들어주고 하는 게 한 7.5% 전체 매출의 7.5% 허주마라고 허주마가 한 114억 정도 매출을 이게 이 금액이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7.3% 비율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요거는 트룩시마라고 요거는 유방암약 트룩시마는 관절염인가 4.7% 램시마는 유명하죠. 램시마는 무슨 장인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램시마는 램시마가 정상적인 가격이 한 100만원짜리 같으면 요거는 복제약인데 효과는 똑같아. 1상 2상 3상 다 통과했어. 다 허가 받았어. 유럽에도 팔 수 있고 미국에도 팔 수 있어. 얼마에 파느냐? 30만원 35만원 25만원인가 35만원 100미리에.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100만원이면 한 3배 싼 거야. 그러니까 기본약 기존 약보다 더 싸니까 보험회사나 이런 나라에서는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맞춰주고 싶은데 비싸니까 정상약은 정품약은 비싸니까 복제약을 권유하는 거죠. 왜? 효과는 똑같으니까. 자동차 사고 나면은 새 부품 끼우는 것보다 그냥 그 중고 부품 끼워도 똑같잖아. 차 움직이는 똑같잖아. 껍데기나 똑같잖아. 그런 것처럼 요게 램시마가 셀트리온의 단일 품목으로 2조원의 매출을 이룩해 나가는 누적 매출이 2조원에 넘었다고 하는 거에요. 요건 주사로 뽑아가지고 피부에 정맥에 눌러서 주는 그런 약. 그런데 램시마 SC 램시마 스킨 피아 위에 이제 주사를 그냥 직접 놓을 수 있는 주사기를 그냥 정맥에 놓지 않고 그냥 쿵 찔러가 자기가 직접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 지금 임상 1상 2상 3상 다 통과 돼 가지고 그것도 이제 유럽에는 허가된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고 미국에만 또 허가되어 버리면 그런 식으로 팔리면 그것도 매출이 더 쉽게. 기존에 이런 제품들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다른 제3자가 놔줘야 되는데 자기가 놓기 힘들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뭐 뽕 놓는 사람들이나 그래야지 모자 하잖아. 그런데 요는 SC 램시마는 직접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기타 제네릭 제품이 이제 자기 자회사에 있는 그거를 만들어 내는게 고덱스 요런 것들이 한 510억 한 31% 뭐 기타 제네릭이 한 39% 근데 이 매출이 이 매출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사업 전자공식에서 조금 이상하더라구요. 일단 고구마 그 비유를 보시면 되요. 자 셀티료는 일단 바이오 복제약 NC 소프트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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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지. NC는 리니지. 첫번째도 리니지. 두번째도 리니지. 세번째는 아이온. 첫번째도 리니지. 두번째도 리니지. 지금은 첫번째도 리니지. 두번째도 리니지 M. 리니지 M, 리니지 M, 2M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97년부터 2000년부터 리니지 페인 이라고 해가지고 빠져들면은 밥도 식음을 전폐하고 옆에 누가 죽더라도 뒤도 또 돌아보고 계속 게임을 한다는 그 리니지 그 전설의 리니지 입니다. 매출이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로얄티 매출이 이거 자기의 폼맨만 팔아서 1700억의 매출을 발생시켰어요. 3분기 동안. 장난 아니죠. 가만히 쓰면서 1700억이 들어오는 거야. 기타 430억. 리니지 2M이 출시한 지가 올 1월부터 출시했나 작년 12월부터 출시했나 이게 리니지 1이 가지고 있던 2년 연속 구글 1등을 자리하고 있는 걸 6일 만에 깨버렸던게 리니지 2M 이에요. 그러니까 리니지가 리니지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게 리니지 2M 680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올 3분기까지. 그게 36.8%를 차지하고 전체 매출이 여기가 전체 매출이 왔나. 오 안좋겠지. 몇 졸더라. 전체가 없네. 뒤에 나올 거에요. 자 리니지 M 33%의 매출 6,170억. 길드 워라고 옛날에 있어요. 미국, 유럽 쪽에 환장한다 하더라고요. 난 한번 해봤는데 기억이 안난다. 469억. 블레이드 앤 소울이 3.1% 556억. 이게 리니지 2M이고 이게 리니지 2M 이에요. 그러니까 리니지 2M 과 리니지 2M을 빼면은 NC는 모바일 매출 빼면은 거의 완전히 반 동안에 난다 보면 되죠. 아이원이 1.4M 267억. 리니지 2M 그냥 컴퓨터로 하는 4.2% 758억. 리니지 1M이 컴퓨터로 하는 6.9% 아직까지 1200억 매출을 올립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NC 소프트 있고 택진형이지. 택진형. 그리고 LG 생활건강은 매출이 5조 7천억입니다. 여기에 이제 얘들은 포트폴리오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추상스러운데 얘들은 3가지 포트폴리오 딱 되어있어요. 음료 20% 생활용품 25% 화장품 54% 이런식으로 음료에는 1조 천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1조 천억 코카콜라 환타 코카콜라도 여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게 뭐지 판권 이런걸 우리나라 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 코카콜라 환타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의 경쟁은 7성이잖아. 7성인데 앞에 롯데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미니메이트, 토어레타, 조지아 이런거 음료수. 자 그리고 생활용품 1조 4천억 엘라스틴 페이로, 페이로는 뭐야? 주겸 리엔, 테크 샤프란, 테크와 샤프란, 홈스타 쉐이. 여기 25% 1조 4천억. 이거하고 이거는 매출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화장품이 여기에서 50%를 차지하는데 3조 천억의 매출을 발표시켰는데 그중에 후, 환방 화장품, 설화수처럼 고가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궁중 비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궁중에서 쓰는 비법을 그대로 가져왔다. 후숨, 오휄, 빌리프, 더 페이스샵도 LG 생활용건강에서 흡수했어요. 이자녹스, CMP 이런식으로 화장품 매출이 54% 화장품 중에 후 매출은, 후 로션 중에 하나는 제가 기억하고 있고, 1g짜리가 화장품 1g 있잖아요. 로션 보통 60g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1g이 1만원이야. 이거보다 더 비싸. 램시마보다. 1g에 1만원. 그럼 60g이면 60만원. 60만원. 환장을 하는거지. 중국사람들이 환장을 해요. 중국사람들이. 신임핀 만으로 하는데 한 여기서 물건을 출시를 하고 계속 보내줬. 그때 신임팡이 탑이 되기 전에, 지금 당석이가 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이 사람한테 계속 물량 공세를 한거죠.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이렇게 차석영 이사가 계속 마케팅을 했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계속 쓰다가 한국에 왔는데 화장품 뭐 쓰냐고 그러니까 후 쓴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공개됐든지 그 후에 공개됐든지 몰라도 그래서 시진핑 부인이 쓰는 화장품이라고 해 가지고 폭발적인 인거. 중국인들이 더 잘 쓰는.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깔끔하다. 차석영 이사가 2005년부터 현재 15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와서 했는게 코카콜라를 사고 더 페이스샵을 흡수하고 그리고 환타 스프라이트 이런 것들도 해태 음료 흡수하고 미니메이트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이런 걸 하는 것은 기존에는 기존의 매출은 LG생활건강은 여기, 여기에서 다 나왔죠. 그러니까 생필품, 세제, 타이 이런 회사인데 LG생활건강은. 근데 이분이 와 가지고 바꾼 다 바꾼 거에요. 싹 다 바꾼 거에요. 어떤 거? 화장품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음료수. 여름에는 화장품 매출이 안 올라가니까 음료수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생활용품은 또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코로나가 와도 여기서 매출이 올라가고 그거 뭐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화장품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또 여름이 오면 여기 음료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조건 우상향, 지금부터 여기까지 15년 동안 우상향이 되어버렸어요. 차설기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당금은 셀트리온의 서정진이죠. 57년생, 67년생, 53년생. 택진이형이 제일 어리네. 자 주식배당은 여기는 셀트리온은 주식배당을 4% 적혔고 0.05% 적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1250원은 뭐지? 5200원. 이건 없는 거예요. 주식배당이에요. 주식배당. 이건 없는거. 주식배당. 셀트리온은. NC는 5220원. 배당금이 순이익의 30%를 배당금을 준다. 1% 정도. 지금 주가가 한 80만원 하죠. 그러면 1%면 한 8000원 정도 되겠네요. 배당금, LG생활건강은 순이익의 24% 1.4%를 주는데 한 만원 조금 넘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분들이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고 아니면 제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연결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게 자본. 비슷한 회사들끼리 묶어 놓으니까 이게 숫자가 딱 잘 보이네요. 자본이 셀트리온이 3조 3544조. 4억. 그리고 부채가 1조 2천억 정도 되고 부채율이 38%죠. 아주 깨끗해요. 그중에 매출채권이 4550억이 증가했어요. 매출채권이. 매출채권만 4500억이 증가했어요. 재고가 880억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매출이 4500억이 증가했어요. 매출채권만. 매출채권은 물건 주고 돈 못 받은 거. 오케이. NC소프트는 자본이 3조 2천억. 부채가 9800억. 여기도 부채율이 30%. 뭐야 얘들. 그럼 LG생활건강은 자본이 4조 7천억. 부채가 2조원. 부채율이 43%. 엄청나죠. 여기 자본은 생활용품에 1조 2천억. 음료수에 1조 5천억. 화장품에 2조 8천억. 여기 가서 4조 7천억. 자본. 이게 자산. 자산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보면. 자 이거는 수출. 파란색이 수출이고. 녹색이. 아 파란색이 내수고. 녹색이 수출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잖아요. 헬스케어 아니에요. 헬스케어인데. 그냥 알아들으세요. 요렇게. 여기는 글로벌. 여기는 글로벌. 여기는 내수. 이런 식으로 담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 혼자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삽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걸 통합한다고 그러죠. 2021년 연말쯤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생산만 하는 거예요. 생산만 하고. 여기다 독점. 국내 독점. 셀트리온 거를 우리만 팔 수 있다. 제약에서는. 아 제약이 국내 거를 독점. 헬스케어는 글로벌을 독점.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중간 유통망이야. 중간 유통망. 글로벌을 담당하고 지약을 담당하고. 둘 다 이거 필요도 없는 회사인데. 셀트리온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19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고. 추가로 더 확장했는 게 8만 리터를 더 확장을 해놨는데. 그거는 임대식으로 확장을 했고. 공장을 더 정설해야지 더 확장이 돼요. 그래서 내수가 1조 3천억. 수출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매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구비가 26% 연구 엄청나게 해요. 이때까지 연구비 2만을 쓰는 데는 잘 못 봤다. 그거 뭐고. 바이오 회사 중에. 유한양행도 한 6% 3% 뭐. 쌈바 더 낫거든요. 근데 여기는 연구인원이. 박사급이 50명이. 647명. 3030억을 쓰는데.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 제약. 바이오 헬셀트리온 제약이 52명. 여기도 박사급이 있고. 52명. 1.7% 여기는 한 3억 정도 써요. 개발비 3억. 그리고 평균 근속연수가 4.5년이고. 생산 성공률 쉽게 말해서 이거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죠. 바이오 복제약. 몸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 몸 안에 있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배양해야 돼. 배양.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약을 만들기가 온도나 습도 이런 거 조금만 달라져도 다 실패 보는 거지. 근데 그 81% 내가 산바를 공부할 때는 산바를 엄청나게 높았던 것 같은데. 81% 예요. 이게 집채만큼 큰 배양실에서 막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그러고 키워서 그러고 키워서 그러고 쏙쏙 옮기는 거. 궁금하시면 제 셀트리 영상 보면 돼요. NC소프트 매출이 1조 8천억 매출인데 내수가 1조 7천억. 수출은 1,440억을 발생시켰어요. 거의 내수라 보시면 되죠. 연구비가 여기도 18% 많이 쓰고 있죠. 3,200억 정도. 평균군성전수는 5년. 얘들은 평균군성전수가 짧아. 연구개발실 여자는 2년. 아 이거 이거 지워야 되는데 이거는 저번 꺼네.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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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이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거. 자 이렇게. 그리고 LG생활건강은 5조 7천억의 매출 중에. 그리고 해외매출이 2조. 내수가 4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는 이거 그냥 대충 뭉떨이에서 하는 거고. 이것도 조금 뭉떨이에서 하는 거니까 숫자 좀 안 맞는 것도 양해해 주세요.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거 맞지. 자 내수 매출에서는 음료수 1조 3천. 생활용품 1조. 화장품 2조 2천. 이렇게 71%를 차지하고. 수출은 중국 사람들이 그래 환장한다고 그랬잖아. 맞지. 생활용품은 5천억 정도 수출하고. 화장품은 1조 5천억 수출해. 해외가 2조 수출하는데. 그중에 중국이 많이 차지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연구비를 2.9% 쓰고 1,554억 정도 쓰는데. 평균 건성용수는 12년. 이 정도 돼야지. 화장품 공장의 생산 가동률은 81% 정도 나오고. 생활용품은 한 평균 70% 정도. 음료 평균은 44%. 그러니까 음료가 생각만큼 안 팔린단 말이죠. 생활용품도 뭐 한 80% 이상 대만 평균 돌아가는데. 70%는 조금. 제가 봤을 땐 그렇고. 화장품은 그나마 81%. 근데 해외 매출이. 제가 LG생활공간을 공부할 땐. 해외 매출은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었어요. 유지됐단 말이에요. 코로나인데도. 장난 아니죠. 자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이건 뭐야. 자본과 부채. 금융자산이 2조. 금융부채가 8,500억인데. 금융자산이 2조. 매출채권이 1조 2천억. 받을 거. 현금성 자산이 6,700억.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건물. 땅. 그런 것들. 9,300억. 그런데 셀트리온이 입점해 있는 영종도 신공항 거기. 그 센터 있잖아요. 영종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도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임대료가 나라에서 공짜하죠. 세금 엄청 혜택죠. 그게 뭐냐면 수출 얼마 해야 되고. 세금 얼마 내야 되고. 덩치 얼마 커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셀트리온도 허용되고 싶어요. 그래서 임대료는 굉장히 싸게 할인받고 있을 겁니다. 개발비를 8,900억. 무용자산이 1조 1천억. 그러니까 무용자산이 1조 1천억 안에 개발비가 8,940억. 개발비라는 거는 1상, 2상, 3상 하잖아. 1상일 때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3상 들어가니까 한 2, 3천억이 들어가더라고요. 3상 테스트하는 데만. 한 번 테스트하는 데만.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바이오 업체들을 덩치를 키우려고 광고를 많이 하고 조금이라도 호재 있으면 그걸 막 뉴스에 퍼트리는 게 이런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률이 엄청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쉽게 들어가면 안 돼요. 돈 먹고 돈 먹기지. 금융부채 8,500억 중에 기타 채무가 2,600억. 차익금이 5,424억. 코로나 백신 이상 임상 중. 이게 조만간 나오면 바로 이제 빨리 식약처나 식품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서정진 회장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서정진 회장이 얘기할 때는 뭐 신뢰가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내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 중에 혈장과 혈청에 연관되는 회사들로 녹십자와 셀티론이잖아요. 그 연관되는 회사들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했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건 믿어야지. 맞죠? 맞나? 그런 식으로. 요거는 지켜봐야 돼. 그리고 램시마 100ml가 35만원. 100ml가 35만원. 아까 숨, 숨, 화, 후. 1g이 만원이라고 했잖아. 60g짜리 60만원. 장난하네. 장난하네. 외국인 지분이 20%, 20.58%. 자, NC 넘어갈게요. NC는 금융자산이 3조 5천억. 금융부채가 4천억이에요. 근데 금융자산 안에 현금성 자산이 1,600억. 단기 금융상품 6,200억. 그리고 수익증권. 그러니까 투자한 거 있잖아요. 어디 뭐 펀드 투자하는지 이런 수익증권이 2,400억에 투자했고 이것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런 데다 투자하고 있다. 채무상품이 1조 2천억 받을 수 있는 상품이겠지. 투자자산 운영 유동비가 1조원. 비유동 자산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는 자산 중에 1년 안에 찾기 힘든 자산이 1조 1천억. 조금 장기전으로 이렇게 묻어난 거. 그리고 투자자산 중에 유동자산이 1년 안에 찾을 수 있는 자산이 1조 4천억. 이것들이 봐라. 돈 봐라. 이만큼 투자했다. 아이템 1조 6조. 아이템이 1.6조. 로열티 1,750억. 이게 뭔 소리야. 아이템. 아 아이템이 아이템 팔아가지고 1.6조를 벌고 로열티로 1,750억을 번다고. 와 아이템이 1.6조나 나오나. 매출이. 서비스 계약으로 1조 8천억 중 서비스 계약 1.8천억. 그러니까 서비스 약정 계약. 달달이 상임을 내잖아요. 리니지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매출 올라가는 게 아이템이. 아이템 팔아. 캐시템 캐시템. 현질 현질. 현질로 1조 6천억이. 이것들이. 하여튼간에 NC게임은 빠지면 못 나와. 못 나와. 로열티가 1,700억. 금융 부채는 4,000억인데 그중에 리스 부채가 387억. 사채 2,495억인데 뭐 사채 케바야 이런 거에 비하면 그냥 코 묻은 돈이죠. 자 그래서 NC의 장점은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인터넷 헤드셋만 있으면 외딴 섬에 가서도 아무 문제 없다. 인터넷만 들어 놓고 게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왼손이 부러져도 돼. 다리가 부러져도 돼. 그거 뭐고 한 손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키보드 전원만 넣을 수 있으면 게임할 수 있으니까 돼. 다 돼. 이거는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알잖아. 맞죠?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LG생활건강은 없으면 못 살지만 그래도 얘는 안 씻고 살아도 되잖아. 맞지? 안 씻고 살았다. 밥은 먹으면 되잖아. 얘는 씻어야 되지만. LG생활건강 넘어가면 여기에 금융자산이 1조 2천억. 금융 부채가 1조 4천억. 금융자산 1조 2천억 중에 전체 매출이 5조억인데 금융자산 1조 2천억 중에 매출 채권이 7,478억. 7,478억. 매출 채권은 일해주고 물건 주고 돈 못 받은 거 아직 돈 받아야 될 돈이 7,400억. 금융 부채 1조 4천억 중에 리스 부채가 1,700억. 단기 차익금 은행에서 잠깐 이자 주면서 빌리는 게 2,900억. 잠깐 주니까 1년 안에 갚는 거지. 단기 차익금. 그리고 비유동 장기 차익금은 1년 이상 거래에서 이제 받는 차익금. 매입 채무. 외상으로 가져온 게 2,700억. 기타 채무. 줄게 3천억. 이런 식으로 유용자산이 2조 2천억. 얘들은 공장이 많잖아. 뭔가 생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용자산이 많은 거야. 2조 2천억. 무용자산이 2조 원. 얘들은 뭐 공장도 많지만 이때까지 생산해 놓은 아이템과 브랜드가 있으니까 브랜드 가치가 거의 2조라 되는데 이거는 유용자산이 없네. 내가 안 지워놨는 모양이네. 왜 안 지워놨지. 그렇게 여기는 생필폰. 안 쓰고 살 거야. 화장품 안 바르고 살 거야. 안 바르고 살도 되지. 음료수 안 먹고 살 수도 있지. 굉장히 불편할 생활에서 눈두만 바로바로 보이는 머리 감을 때 써야 되고 세수할 때 써야 되고 화장품 세수 후에 발라야 되고 음료수 목마르면 먹어야 되고 이거 완전히 생필폰. 소비재. 소비재.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 지분이 45.70. 그리고 차속용. 말했죠. 이분은 오무. 출근 8시인가 9시에 해서 4시 다 퇴근해. 잔업하지마. 그리고 그거 뭐고 그거 뭐고 그거 접대. 이런 거 절대 하지마. 접대 할 것 같으면 나가. 접대 이런 거 없애보고 다 없애보고 그냥 허리의식 다 없애버려. 기존에 LG그룹에서 허리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모양인데 우리나라 대기업도 다 그렇겠지만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기업만 그랬나 군대만 가도 조금 높은 스타 오면 다 총 사워가잖아. 풀을 왜 뽑고 난리는데 맞지. 그런 것처럼 이건 다 없애버렸어. 이 사람. 굉장히 조금 실용적으로 굉장히 허리의식 이런 거 없애버리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요. 자. 요거는 이제 영업이익과 그걸 보면은 셀트리오는 영업이익이 매출이 1조 3천억이에요. 그 중에 영업이익이 40% 5,473억 순이익이 31% 4,197억 엄청나죠. 영업 만원짜리 팔면 4천원 남고 4천원 내서 순이익 다 뛰면 3,100억이 남고 그러면 3,100원이 남는다고 만원짜리 팔면 다 뛰고 뭐다 장난 아니지 그러면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207% 상승했고 전년대비 순이익도 207% 셀트리오는 박살난다. 이거 사놓고 왜 걱정하노 왔지 NC NC 매출 1조 8천억 중에 영업이익이 36% 6680억이 발생되었고 순이익이 27% 5060억이 발생되었어요. 장난 아니죠. 이것도 이것도 만원짜리 하나 팔면 2,700억이 남아. 공장도 없어. 공장 있어.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98% 상승. 전년대비 순이익은 65% 상승. 박살난다. LG생활건강 좀 작다. 매출이 5조 7천억이야. 그중에 영업이익이 16% 16%인데 전체 매출에 16% 9645억이야. 그리고 순이익이 1% 1% 하더라도 6704억이야. 순이익이 1% 하더라도 6704억이야. 그러니까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3% 상승했고 전년대비 순이익이 2% 상승 애개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될 수 있는 회사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회사야. 이거는 수십년째 15년째 차석용 이사가 입사하고부터 계속 우상향이 있어. 그거 10년짜리 그래프를 딱 보면 LG생활건강 차트는 10년 차트 눌려보면 계속 우상향이야. 이거는 저기 나스당이나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식으로 그런 회사들을 가야 보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크레더블 이런 거 말고는 이렇게 가는 거 보기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자 그러면 지금 주가 294,000원 셀트리온 EPS는 5058원 EPS는 지금까지 공시되어 있는 3분기 것을 곱하기 25%까지 추가해서 1년분을 만들어서 나눈 EPS입니다. 그리고 58원 업종 평균퍼가 110 이거는 네이버 업종 평균에서 나오는 거 바로 했으니까 저보고 말하시면 안 돼요. 업종 평균가 110이 나오네. 자 PER을 한번 해 볼게요. NC 소프트는 82만원 해서 이렇게 셀트리온 부터 셀트리온 294,000원 4,000원 나누기 5058 5058 5058 는 58 업종 평균보다 싸다 맞죠. 낮다. 58% 자 그러면 NC 가 보자. 82만 8,000원 나누기 3740원 742 는 26 업종 평균보다 낮다. 맞지. 자 26 26. 27 하자. 27 27 26.9 27이지. 자 그러면 요거 해보자. 그러면 LG 생활 건강 153만 2000 나누기 49,058 은 49,058 은 31 다 저포다. 맞지. 업종 평균보다 낮으면 저평가잖아. 맞죠. 업종 평균보다 못 미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요거는 참고 잡혀만 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또 이제 내가 또 영상을 만들니까 내 만에 또 멀티프를 또 해봐야지. 아 나 이거 하면 많이 높은데 일단 코스피 10은 뺐고 자 그럼 나는 셀트리온을 멀티프를 준다라면 셀트리온 복제사업을 했으니까 램시마 일단 기본 20. 허시마도 있으니까 5. 트럭시마도 있으니까 5. 거기서 피아 주사 놓는거 있으니까 10. 여기에서 3,4 아이고 지금 또 코로나 요것도 있으니까 요거 성공 될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말했으면 이건 된 거야. 거의 90% 됐다고 보면 돼. 20. 요정도만 줄게요. 자 20, 30, 40, 60. 똑같네. 적정 주가네. 62만 적정 주가네요. 62만. 60이네. 60이네. 60이면 뭐 계산할 거 없네. 적정 주가네. 제가 적정 주가네. 아 25만 때 샀어야 된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또 여기 NC 소프트. NC 소프트 리니지 투 엠. 요거 한번 빠지면 못 나와. 여기는 빠지면 못 나와. 그리고 인터넷이고 인터넷이고 세 개로 빠진 인터넷. 인터넷 20. 여기에는 폰으로도 할 수 있고 빠지면 못 나와. 빠지면 못 나오는게 너무 커. 20. 빠지면 못 나와. 빠지면 돈 쓸 수 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아이온 요거 만들고 있어서 아이온이 좀 괜찮더라. 반응이 아이온 5. 그리고 캐시템 꾸준히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 10 정도 더 주고. 요거는 그리고 NC라는 회사가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게임에서 캐릭터가 움직일 때 유저가 몬스터를 공격할 때 몬스터가 좀 단순하게 너무 하면은 좀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몬스터가 굉장히 조금 난해하게 AI가 높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의외로 게임 회사들이 AI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돈이 많으니까 또 다른 걸 살 수 있다. 또 멀티플 5 더 좋다. 자 이렇게 그러면 20. 60. 60이네. 60. 60을 곱하면 180만 원이야? 180만 원. 180만 원. 180만 원. 저희 멀티플 180만 원. 자 그러면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한번 해보자. LG생활건강은 여기는 차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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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50. 이분이 50. 이분이 50. 다른 거 볼 거 없어. 후. 좋아. 후. 5 주자. 숨. 그럼 필요 없고 코카콜라. 코카콜라 2 주고. 뭐 지금 중국 팔렸고 저기 이제 미국으로 나갈 거니까. 요거 요거는 안 주더라도 요것만 계산해도. 자 그럼 57. 57. 57. 57 곱하기. 그리고 한결성 있었잖아. 한결성. 한결같이 했는 거. 이때까지 쭉 했는 거. 10 더 줘야지. 67 정도 되겠다. 67. 7 곱하기 49058. 49058. 320만 원이야? 320만 원. 이렇게. 저는 멀티플을 준다면 이 정도. 이 정도는 값어치가 최소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일 당장 내년에 당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 정도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석용. 여기는 차석용. 여기는 이니지 M, 2M. 빠지면 못 나오는 페인게임. 게임을 하나는 멋지게 만드거든. 그리고 셀트리오는 너무 영업인율과 이런 것들이 그래프가 너무 좋다. 그리고 기술도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제가 바라보는 그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